이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하고 나동연 후보 또 8월 30일 날 이제 박용찬 후보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김민석 후보 이제 재금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현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선거 무효소송하고 관련해서 한성전 위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대개 현장에 있는 원고측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 원고측을 연락을 하고 조언을 드리려고 했더니 원고가 의외로 선거 무효소송회에서 쟁점 그리고 선거 무효 사유 그리고 재판 절차라든가 이거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분들도 유튜브 같은데 올리는 자료를 보면은 그분들도 원고보다 조금 나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전다 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더니 의외로 이 재판에 대해서 자기들은 거의 포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번 부정선거는 100% 원고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도 대법관들 재판부 법관들보다 부정선거를 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이 재판부를 이기 가지고 결국 원고 선거로 끝나는 재판이 됩니다 충분히 지금 100%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일부러 부정선거를 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알아야 변호사를 잘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변호사한테 다 맡겨놓는 그런 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저기들이 조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언을 해 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선거 전문 변호사가 지금 없습니다 선거는 몇 년마다 가끔 가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제가 봤을 때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선거 무효소송이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기가 검사로 근무 중에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민사부도 맡고 형사부도 맡고 재판을 해봤기 때문에 검사들보다는 조금 낫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가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의 특징을 알고 재판을 임해야 이기는데 사실은 선거 무효소송의 특징도 모르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쟁점이 무한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거 무효되는 사유마다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는 쟁점이 세 개 내지 몇 개 확인이 되고 나면 쟁점을 근거해서 정권을 내서 송순위 패순이 결정됩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무한정 재판 변론 종결을 할 때까지 선거 무효소 사유가 나오면 그 쟁점이 됩니다 그 선거 소송의 그 특징은 법의 정신이 부정선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재판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원고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슈아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동안 계속 소극적인 자실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한성천 위원장님이 그런 현장 분위기를 전해 줬는데 원고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원고 측 입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슈아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지역의 어떤 분이시다 이거 얘기만 안 하시면 또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이걸 배워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던가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자기가 재판을 선거 무효 소송이 큰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쟁점이 뭐고 선거 무효 사유가 뭔지를 알고 제가 재판에 임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뜻도 모르고 있는 원고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요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좀 질문을 대화를 좀 해보셨다고 하니까요 선거 무효 소송을 왜 하셨다고 하시나요 왜 자기가 이제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사전투표에서 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진짜 이상하다 그 감각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거를 찾아놓고 자기가 분석하고 알고 내가 100% 이기는 사람이었구나 완전한 부정성이 있구나 자기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변호사한테도 이거 이런 사건이다 그리고 당신은 선거 무효소 소장을 걸어놨으니까 신청권 어느 건 신청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자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니 거부에 대한 이유도 알려달라 하고 바로 그런 이유를 부기하지 않으면 바로 대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러 논의가 돼야 돼요 왜냐 원고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자기의 그 뭡니까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들도 무관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제가 좀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다 파괴시키는 한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시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현장 상황을 선거 직후에 아니면 선거 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새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가 또 분위기도 좋고 이번에는 정말 잘 이길 것 같았는데 졌다 그게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본인이 확실하게 든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원고들은 하나같이 감각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원고들이 참 제가 사고방식의 인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모아가면 대부분이 중앙선관위가 이길 것 같으면 대부분이 벌써 재판 다 끝냈습니다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재판 180일을 넘기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훨씬 넘기면서 450일을 넘기면서 왔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 부정선거구나 이거는 뭔가 자신 있다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전문가가 누구냐 좀 쟁점 증거를 주세요 뭐 주세요 토론하면서 나왔으면 가볍게 이거는 이기는 소속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안 되겠다 이거 병합신청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줬으면 벌써 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재선거를 해야 될 재선거를 됐습니다 이건 재선거감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선관위 근무하고 선관위 근무하면서 선거소송을 많이 관여를 해봤고 그리고 저 자친도 선거소송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무수한 증거를 다 모아놓고 아무리 분석해도 이것은 100% 이기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보고 과거 판례를 보고 본석해보면 100% 이기는 사항을 두고 원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선거 전문가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한성천님 말씀은 이거는 뭐 100% 이기는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고 아주 또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 것이 만일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벌써 대부분이 다 판결해서 끝냈을 건데 이렇게 끌은 것은 대부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슈아님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생각을 지금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또 분석해서 방송하는 것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 위원장님은 방송도 물론 하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시고 뭐 이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걸 많이 하시니까 제가 또 상당히 더 많이 궁금한 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4.15 부정불법선거를 이렇게 제가 4월 16일부터인 뒤에 지난해부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참 크게 발견하는 것은 그 한국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종의 정해진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거 부정 사건이 의욕이 확산이 되면 왜 그런지 왜 저 사람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진지함이잖아요 진지함을 갖고 진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심과 의욕에서 출발하지만 그다음에는 정거물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정거물을 모아서 정거물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그다음에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법관에게 요구해야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뭔가 하니까 사실에 대한 진지함 진실에 대한 진지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라고 이번에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대법관들도 사안을 대할 때 진실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결론 정해놓고 재판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내 이야기가 결국은 부정선거 은폐 모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죠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란 사람들은 평생을 법을 다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의구심이나 의욕이나 점검을 제출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진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야기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따위로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냐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조갑전이 정주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언론인을 했으면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에요 진지함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큰 지식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이야기하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걸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하자 이야기죠 여가되든 야가되든 민주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그것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다 왜 그렇게 다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그걸 다 얼렁뚱땅으로 넘기냐 이야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한 것은 자 내가 감각으로 이긴 선건데 졌다 그래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원고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유튜브에서 점검을 제출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만 투입하게 되면 정모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바실리아tv에 조슈아가 만든 부정선거 흐름도 같은 걸 놓고 방송 한 두 시간 정도 들으면 전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 사회를 살면서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텀부터 타업까지 그렇게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사기칠 생각 많냐 이야기죠 거짓만 그렇게 유포할 생각 아니냐 이야기죠 이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게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죠 진지함의 부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당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고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그냥 노력을 해 줘야 되는지 도대체 가끔가다가는 내 자신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진짜 박사님 지금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박사님은 20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박사님 화가 나지만 이 진실은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정치인들은 비록 이걸 외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자기들이 제대로 행사를 해야 자기들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이거 못합니다 성질이 나서 그러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대체를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총체적인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입니다 국민의 권력입니다 이것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지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혔는데도 국민들은 태연자양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칭 지식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사람들 태연자양학에 내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살 못한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법고치도 합격했을 것이고 자기가 높은 지위로 올라갔을 것인데 자기가 혼자 잘나서 올라간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기는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제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고 해봤는데 참말로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장에 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라도 우리들은 힘들더라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채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이지 않나 그 다음 알아채지 못하면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투쟁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슈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참 한마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게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간단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물론 그 하루라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들어가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직접 표를 찍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줄을 그렇게 굳이 서지 않으면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게 내가 이걸 왜 하냐 모든 국민들이 원래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의 사안에 참여하려면 어떤 중요한 일 하나하나마다 다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죠 뽑는 것은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당마다의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의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다 복지냐 아니면 감세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리고 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또 국민들은 나는 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표를 행사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신 이 정당에 추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게 법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보는 것보다 지금 결과를 보고 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세금 많이 낸다 땅값 너무 올랐다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계속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왜 어렵냐를 보셔야죠 그게 뭐냐 법이 지금 다 망가지 기본적인 법 체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법을 진짜 국회의원이 만드는지 법을 만드는 어떤 싱크탱크 기관이 따로 숨어 있어가지고 이 법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엉망진창인 법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 찍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손만 들고 그냥 무사 통과만 시키는 건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투표에 선거에 올바르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 정당 못 쓰겠다 이 국회의원 안 되겠다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물이 계속 흘러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원고들이 본인이 직접 느꼈다 그랬죠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물갈이 되겠지 이번 정권교체 되겠지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 내가 지금 1등 2등 3등 해서 내 몇 프로 몇 프로 지지율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돼야지 내가 결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를 다 조작을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침묵을 하고 몰랐다면 그건 몰랐다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선 후보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어 그거 좀 그럼 좀 신경 써봐야겠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민들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 파봐라 해가지고 언론사도 또 힘을 합쳐서 비리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국민들이 더 참지 못해서 뭐 뛰쳐나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입니다 솔직히 길거리 나와서 집회하거나 땡뼈서 나와가지고 투쟁하기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정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주 민주적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방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만 제대로 치러지면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다른 당이든 못하는 당은 자율적으로 그 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못한 그 다른 당 잘하는 당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 당의 인기가 모아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무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선거가 잘못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법들을 만드느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드냐 아니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 그런데 국민들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사는 법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배우라면 중국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괴롭고 더 망해하는 이런 법들을 중국에서는 공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게 미사일만 쏘면 전쟁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전쟁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번 생각해요 나를 당선시켜준 배우가 이런 걸 시키면 그걸 나를 당선시켜준 사람 말을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안 만들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다 한 통 속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한 통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세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정치인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떤 때는 밤에 정말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정선거 집회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지치고 외롭습니다 정말 실제로 싸워야 될 순간에 없어요 주변에 정말 같이 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는 정말 무한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흥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안이 말씀 다 맞고요 그리고 선거법부터 이야기할게요 선거법은 20년 전에 선거법은 이렇게 걸레법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걸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규정을 2014년 4월 며칠 날 4월 17일인가 그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전투표 조항을 만드는 그 순간 선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2014년 4월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조항을 신설하면서 노골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하라고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전문가로서 분석을 암만 해도 그런 결론 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하라고 떨버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그걸 알면서 방치해버렸습니다 방치하니까 즉 교활한 민주당은 이번 사전투표 작년 총선 사전투표에서 완전한 부정선거를 처질렀습니다 저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부정선거 하는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무요 소송에서 대법재판부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로고 확인하고 로고에 근거해서 사전투표 하신 분들 선거인들 50%를 찾아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면 100% 부정선거가 드러납니다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도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 조작 다 해버리고 아직은 대법원에서 재판 안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조작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국민들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정치인하고 국민들이 선거인하고 유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들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부과하게 하고 옛날 노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옛날 노예들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예